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히어로 임용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스터트롯 탑6가 깜짝신보 소식을 전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유에라 프로젝트 측은 미스터트롯 탑6가 오는 21일 기념 앨범 감사음원을 발매하고 28일부터 오프라인 앨범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식 sns를 통해 신보 소식을 알리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마지막 촬영 현장에서 탑6가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1년 6개월간 끈끈하고 돈독한 케미를 선보였던 탑6는 멤버들을 향한 뭉클한 소감으로 눈길을 뜰었는데요. 먼저 임용우씨가 탑6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우리는 평생 함께할 거라 아쉬울 게 없다며 밝은 얼굴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영탁씨 또한 탑6에 대해 죽을 때까지 함께할 형제들이다. 사랑한다. 라고 말했으며 이찬호씨는 앞으로도 우리끼리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우정 변치 않겠다는 애정어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동훈 군은 음악적으로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다. 행복하고 감사했다. 라고 털어놨으며 장민호씨는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값졌다. 탑6 파이팅! 이라며 에너지 넘치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끝으로 김희재씨는 늘 함께할 거고 옆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다. 라며 앞으로도 이어질 탑6의 우정을 기대케 했습니다. 기념 앨범 감사는 그동안 탑6가 발표한 6개의 솔로 음원을 담아낸 앨범으로 저마다의 표현 방식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탑6의 진솔한 마음, 서로에 대한 추억,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응원, 그리고 탑6를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는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 같은 앨범입니다. 앞서 미스터트롯 탑6는 지난 1년 6개월간 지속됐던 TV조선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각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기념 앨범 감사는 탑6의 유정의 미를 거두는 동시에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앨범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탑6의 기념 앨범 감사는 오는 21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되며 28일부터 오프라인 앨범 예약 판매를 시작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우씨가 한국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탑3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임영우씨가 한국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탑3의 이름을 올리며 다시 한번 대세의 가수임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19일 한국 유튜브 음악 차트 및 통계에 따르면 임영우씨가 지난 3월 9일에 공개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는 9월 2주차 한국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탑100 차트 3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9월 1주차 1위에 이은 5주 연속 상위권 기록입니다. 유튜브 뮤직비디오 차트에서는 국내외에서 엄청난 팬덤을 겨누리고 있는 아이돌 그룹들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임영우씨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국내 가수 가운데 가장 강력한 팬덤으로 자리한 영웅시대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영우씨는 소외 장르였던 트로트를 한국 음악계의 중심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우씨의 데스파시도 무대가 유튜브 조회수 4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에는 임영웅 사랑의 콜센터 데스파시도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영상 속에는 데스파시도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임영우씨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그의 훈훈한 외모와 명불어정 가천력은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이에 해당 영상은 꾸준한 관심을 끌어 지난 19일 기준 조회수 4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임영우씨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우씨의 외모가 금메달감인 스타 1위에 올랐습니다. 임영우씨는 익사이팅 DC에서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 외모가 금메달감인 스타는 이란 설문조사에서 투표수 21만 3,616표 중 61.79%의 득표율로 13만 2천표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임영우씨의 매력으로는 눈부시다가 91%로 1위에 꼽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섯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우씨의 팬카페 영웅시대밴드 나눔 모임에서 명절맞이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영웅시대밴드는 지난 1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카톨릭 평화의 사랑집의 24번째 쪽방촌 도시락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추석 연휴 동안 배식이 없을 쪽방촌 이웃들을 위해 비상식량과 송편 등을 나눠주었는데요. 영웅시대밴드 측은 풍요로운 추석 연휴이지만 어지선가 외롭고 힘드실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을 나눔하고 왔다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쪽방촌 봉사를 후원해주신 나눔모임 별빛님과 솔선수범 봉사에 참여해주신 별빛님들 덕분에 맛있는 송편 나눔도 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드러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이혀로 임영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임영우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병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